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캐리, 루시, 꼬마케빈과 함께 매직아이 게임을 해볼거에요! 그럼 지금부터 렛츠 플레이! 매직아이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매직아이가 뭔지 모르겠어 매직아이? 매직아이? 눈이 이쁜 사람? 어? 그러면은... 꼬마케비? 꼬마케비? 매직아이 게임을 어떻게 하냐면 촬영 친구가 그림을 딱 보여줄거에요! 3초만 보여주는데 거기에 어떤 그림이 몇개가 있는지 후다닥 보고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거에요! 어떤게 맞았는지 어? 왠지 이거 꼬마케빈이 잘할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스파이 게임 기억나죠 친구들? 꼬마케비 진짜 잘했거든요? 그럼 꼬마케빈이랑 루시랑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우리 팀전으로 합시다! 까위바위보! 그러면 둘이 묵지해봐! 꼬마케빈 하나하더라 한번 해보자! 묵지! 묵지! 왜? 내가 진했고 묵냈고 아아 케빈 루시가 팀이고 케빈 꼬마케빈이 팀인데 먼저 보는 보고 손을 두면 돼요 그럼 첫번째 그림 주세요! 집중! 1 2 3 3 정답! 동그라미 네모 세모 정답! 오 케빈 잘하네 역시 아 근데 잠깐만! 다음 문제부터는 우리 개수까지 해요 갑자기? 어? 동그라미 몇 개?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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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이렇게 개수까지 두번째 문제 주세요! 아 뭐야? 아! 별 달 해구요 별이 아홉 개 맞죠? 달이 여섯 개 해가 다섯 개 딩동댕 와! 예! 아쉽다 나 여섯 개 봤는데 아 그러면은 1 대 1 세번째 문제는 특별 스페셜 문제 왜요? 나 알 것 같아 캐리의 엘리 캐빈 있죠? 보시면 압니다 글자 적힌 거 아니에요? 준비! 시작! 한번만 더 보여주세요 총 3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답 표정으로 말해주세요 이거 웃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놀러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찡그리는 거 순서대로 읽고 네! 잠깐만요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 어 잘 봐야 돼요 마지막은 특별히 2초 추가 와! 좋다 좋다 정답 메로 5 그 다음에 5가 3개 찡그리는 거 그 다음에 오! 놀란 거 맞나요 순서? 개수는 네! 9개 그 다음에 6개 5개 5개 10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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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산 할 동안 이거 세 번째까지 해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게임을 좀 알 거 같아요 무조건 한 개를 개수를 빨리 파워해라 첫 번째 다 쓸 때 한 개를 딱 집어가지고 어!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거는 좀 쉽기 때문에 2초 정답! 좋아요 8개, 구독 7개, 종이 5개 좋아요, 구독, 좋은 버튼 퍼포먼스! 좋아요는 필수! 구독도 필수! 그리고 알림은 딸랑딸랑! 패션으로 기분! 케린 맞춰서 기분 좋아졌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를 남겨둔 상황에서 2대2에요 와! 떨린다! 마지막 문제 주세요! 제발! 마지막 문제는 1초! 대신 5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정답! 유진 11개, 라프자 9개 전혀 다른 캐릭터입니다! 아! 정말! 답은 적 있어! 소피룹이 같은데? 소피룹이죠 다음! 두 번째! 정답! 주주, 로사, 릴리 개수! 개수요? 주주 8개, 로사 7개, 릴리 5개 땡! 정답! 주주, 로사, 릴리고 주주 9개, 로사 6개, 릴리 5개 로사 7개 아니야? 땡!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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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사 7개 로사는 7개고 5, 1, 1, 1, 3, 2, 2, 3, 3, 2, 2, 3, 2, 3, 2, 3, 2, 3, 3, 2, 3, 2, 3, 2, 4, 6, 3, 4, 0, Are they 의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을 못 맞추면 벌칙. 한 번만 더요. 정답. 짠아. 일곱 개라니까. 주주 아홉 개. 아. 릴리 아홉 개. 백. 정답. 주주 아홉 개. 로사 일곱 개. 릴리 네 개. 아 잠깐만. 정답. 아 잠깐만. 아 내가 네 개 밖에 못 봤어. 정답. 주주 아홉 개. 로사 가요. 탱. 탱. 자 마지막 5초. 아. 주주 열 개. 릴리 여덟 개. 로사 일곱 개. 탱. 어 맞는데. 자 마지막 케빈. 루시. 주주 아홉 개. 릴리 여덟 개. 로사 일곱 개. 이거 진짜 맞아. 주주 아홉 개. 릴리 여덟 개. 로사 일곱 개. 아 맞아요. 주주가 아홉 개 맞았어요. 9, 8, 7. 이렇게 해서 케빈 루시의 승리. 승리. 매직아이 게임은 케빈 루시 팀의 승리공. 케빈 와 꼬마 캐비는 벌칙을 받아야겠죠. 차라리 집에 가다. 차라리 집에 가기 전에 벌칙부터. 앞으로 벌칙이 먹을래. 앞으로 가죠. 아 무서워. 앞으로 앞으로. 케빈 꼬마 캐빈.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한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집중. 집중. 그럼 친구들 다음에 재부인진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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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